너 앵무새니? 했듯 말 또 하고 했듯 말 또 하고! 뭡니까? 여기 계신 고객님이 유명하신 모성의 배우님이신데요. 무료로 업그레이드 해드리면 호텔 홍보해 주신다고 하셔서 규정 외사항이라고 설명드리던 중입니다. 경력이 7년인데 이런 진상 고객 갈아처리 못해요? 어? 진상? 국민 엄마라는 사람이 돈도 안 내고 좋은 방에서 자겠다고 행패 부리는데 그런 게 도둑 노신보라고 왜 말을 못해요? 보안 불러서 쫓아내요. 디럭스룸 시티뷰로 한객실 예약하신 거 맞으시죠? 네, 맞아요. 저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 부탁드릴게요. 아, 디럭스룸 취소하시고 스위트룸으로 변경해드리면 될까요? 그게 아니고 국민 엄마 모성애 선생님께서 오늘 특별히 여기 묵어드린다니까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 좀 부탁할게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규정상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는 불가능합니다. 어, 나와봐. 나 알지? 네, 안녕하세요. 특별히 내 별그램에 후기 올려줄게. 스위트룸 좀. 특별히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규정상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서요. 혹시 와인 좋아하시면 간단한 스낵과 함께 와인과 칵테일, 맥주 등을 제공하는 라운지 이용권은 어떠실까요? 너, 내 팔로우가 몇인줄 알아? 내 말 한마디면 여기 장사 접어야 돼. 정말 죄송합니다. 너 진짜 맑게 못 알아먹는구나. 지배인 불러. 지배인 나오라 그래.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요. 지배인 없으면 다른 책임자라도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뭐 엄청난 걸 요구해? 지배인이랑 얘기 좀 하겠다는데 네가 뭔데 말을 안 들어? 어우, 저 무선의 배우 아니에요? 제가 체크인 담당자입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너 앵무새니? 했든 말 또 하고, 했든 말 또 하고! 뭡니까? 아닙니다. 아닌 게 아닌데? 그쪽이 지배인이에요? 아니요. 그럼 뭔데 깨어들어? 이 호텔은 지배인도 없어? 뭐냐고 묻잖아요. 디럭스룸을 예약하셨는데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 요청하셔서요. 추가 금액 받고 해드리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 계신 고객님이 유명하신 모성의 배우님이신데요. 무료로 업그레이드 해드리면 호텔 홍보해 주신다고 하셔서 규정 외사항이라고 설명드리던 중입니다. 국민엄마, 모성의 배우십니다. 여기 근무한 지 몇 년 됐어요? 7년 됐습니다. 경력이 7년인데 이런 진상 고객이 갈아처리 못해요? 어? 진상? 국민엄마라는 사람이 돈도 안 내고 좋은 방에서 자겠다고 행패부리는데 그런 게 도둑논심보라고 왜 말을 못해요? 보안 불러서 쫓아내요. 야, 야 너 뭐야? 너 누구야? 할 말 있으시면 보안 직원이랑 얘기해 주십시오. 도둑니다. 아! 야! 야! 너 포기 안 써? 야! 진상 손님 대응 매뉴얼도 없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릴 왜 가만히 듣고 있어? 저희는 어떠한 순간에도 손님에게 항상 친절해야 합니다. 손님도 손님 나름이지. 웃으면서 할 말 다 하던 그 패기는 어디 가고? 저희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더라도 최대한 고객님 심기 건드리지 않게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마음 풀어드리는 게 매뉴얼이에요. 그게 무슨 매뉴얼이야? 누가 그런 걸 만들어? 위에 계신 분들이 만드셨겠죠. 본부장님 같은 분들이요? 저도 회사 밖에서는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근데 호텔에서는 저는 천사랑이 아니라 호텔리어잖아요. 공과 사 구분하고 컴플레인을 잘 해결해내는 게 제 일입니다.